예, 계좌 수익률 우상향의 총매제 역할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은 주식을 발굴하고 소개시켜 드리는 시간인데요. 자, 오늘은 트렌드로 보는 종목이라는 컨셉으로 유망주를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최창윤 한국의결권 대행 대표와 함께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 이제 뭐 그냥 바로 그냥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시점에서 우리 개인 투자분들은 오우짱의 임함에 있어서 어떤 트렌드에 주목을 해야 될까요? 바이오 관련주? 지금 시장이 물론 최근에 브렉시트, 오늘 브렉시트 타결 기대감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또 부양책 또 서명을 했다는 이런 이유 때문에 최근에 지수가 연일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의 부담, 지수 부담을 굉장히 좀 느껴지는 이런 분위기죠. 오늘 주가의 상승에도 불구하고 양, 지장 모두 하락 종목 수가 많은 점은 상당히 경계감을 좀 나타내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는 지수 관련 대형주보다는 좀 헬스케어, 코스닥 바이오 업종 종목 중심으로 좀 접근하는 전략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말씀드리겠는데 일단 저는 관심주는 거래소 제약주 중에 하나 가지고 왔지만 아스트라제네카 관련주로 해가지고 일단 한번 선정을 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 CEO께서 코로나 백신 성공 공식을 찾았다. 뭐 이런 코멘트도 했고요. 그리고 화이자와 모더나의 코로나19 백신보다 면역 효과는 낮으나 그래도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현재 시점 아스트라제네카 코로나19 백신 모멘텀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그런 종목들에 대한 흐름에 대한 이야기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앵커님께서 조금 전에 짚어주셨듯이 우리 아스트라제네카 관련주들은 일전에 모더나와 화이자 관련주들이 이렇게 강한 상승세를 보일 때 약간 좀 탄력이 좀 약했습니다. 그 이유는 예방률, 효과에 대한 그런 우려가 조금 있었는데요. 이 부분을 조금 해결은 한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관련 최고 경영자가 그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 백신을 전체 용량을 두 번 연속 이렇게 맞을 경우에 두 번 연속 맞을 경우에 그 예방률이 62%에 불과했는데요. 첫 번째를 맞을 때 전체 용량을 맞지 않고 절반만, 절반 전체 용량인 절반만 맞고 두 번째에서는 전체 용량을 다 맞을 때는 전체 예방률이 90%까지 올라간다는 이게 좀 뭔가 좀 경험적으로 이렇게 해법을 좀 찾은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절반만 맞고 두 번째는 전체 다 두 번 이렇게 맞을 때 이렇게 효과가 좋아진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관련해서 아마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더나와 화이자 관련 치료제 효과보다는 좀 낮긴 하지만 그나마 좀 긍정적인 소식으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관련주들을 제가 잠시 후에도 말씀을 드릴 텐데요. 대부분의 종목들이 일전에 2, 4분기 때 SK케미카를 비롯해서 관련주들이 대부분 강하게 좀 올랐거든요. 현재 시점에서는 탄력이 굉장히 좀 둔화되어 있는데 일전에 강하게 올랐던 그때의 그 흐름, 이중천정은 좀 형성하는 그런 분위기입니다만 정고점을 강하게 좀 돌파할 그런 분위기는 좀 아니기 때문에 일단 기술적 반등의 관점에서 접근하는 절약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 관련주 흐름을 전반적으로 참고해 봤을 때 현재 시점에서 아스트라제네카 코로나19 백신 어떤 이런저런 이슈에 좀 민감하게 반응하는 종목 중 우리 시청자분들이 좀 유심히 챙겨봐야 될 종목이 있을까요? 네, 대장주는 SK케미칼이죠. 아스트라제네카가 우리 SK바이오사이언스 100% 자회사인데요. 통해 가지고 국내 안동 공장에서 CMO 형식으로 위탁해서 백신을 생산하는 건데 대장주는 SK케미칼인데요. 여타 중소형주는 약 6개, 7개 정도가 있는데 그 중에 한 3개 정도로 이렇게 추려봤습니다. 이 3개도 직접적인 관련은 없지만 시장에서 관련주로 이렇게 분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관심을 가질 필요는 있겠는데요. SK케미칼 이어서 관련주 요약표를 한번 보시죠. AB 프로 바이오 그리고 유나이티드 제약, 짐 매트릭스가 있습니다. AB 프로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자회사, 그러니까 AB 프로 바이오가 자회사가 되겠는데요. AB 프로, 자회사 이름이 AB 프로인데 이 AB 프로가 아스트라제네카의 자회사 매드 이뮤과 합작 범위는 설립해가지고 사업을 진행한다는 소식에 관련주로 이렇게 엮여 있고 유나이티드 제약 같은 경우에 천식 치료제로 개발 중이던 그런 계량신약, 포모테롤이 코로나19 치료제로 개발해서, 응용해서 개발 계획이다. 관련해서 이렇게 엮여져 있고 그리고 짐 매트릭스 같은 경우에 SK 디스커버리와 아스트라제네카의 백신을 개발 협력사인 백시텍이라고 하는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SK 디스커버리와 아스트라제네카가 백신을 개발함에 의해서 공동 협력사인 백시텍 지분을 5% 이렇게 보유하고 있으면서 관련주로 엮여져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지금 현재 관련주들이 위치가 조금씩 다르긴 다릅니다. SK 케미칼이 제일 많이 오는 후에 이중천정을 형성하고 있는 분위기고 여타 AB 프로바이오, 유나이티드 제약, 짐 매트릭스는 움직이는 위치가 좀 틀린데요. 가장 최근에 와서 좀 강하게 올랐던 종목이 AB 프로바이오인데 아마 이 셋 중에서 하나를 좀 고른다면 AB 프로바이오 정도를 한번 중소형주 중에서는 한번 좀 관심을 가지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내용상으로 봤을 때는 SK 케미칼이 타픽 종목으로 선정을 해주시는 것 같은데 SK 케미칼에 대해서 추가적인 투자 포인트를 좀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SK 케미칼을 어떤 식으로 접근해야 되는지 매매 전략까지 수립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항상 백신이나 치료제 하면 몇 번 맞아야 되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화이자나 모더나 같은 경우에는 1회 처방으로 백신 효과를 낸다는 이런 내용이 있는데 아스트라제네카 같은 경우에는 2회 처방이라고 합니다.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2번을 맞은 경우에 90% 이상 첫 번째는 절반 맞고 두 번째는 100% 전체를 용량을 이렇게 복용을 했을 때 투약을 했을 때 그런 경우인데 아마 이런 대부분의 관련주들이 1회 이상 1회가 아니고 2회, 3회, 4회를 맞아야 된다고 하면 아마 실적이 엄청나게 많이 좋아지겠죠. 그래서 지금 현재 SK 케미칼 같은 경우에 아스트라제네카의 백신을 2회 맞는다는 조건으로 해서 정권사에서 목표 주가를 이렇게 냈는데 한 45만원, 46만원 선입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여러분들 주가의 추이를 보시면 46만원 딱 고점을 형성하고 나서 지금 조정세를 보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2회 맞는다는 조건이에요. 그런데 추후에 새로운 변형 코로나가 생기거나 2회가 아니고 4회 이상 또 맞아야 된다고 하면 실적은 목표 주가는 46만원 이상으로 다시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단은 그게 아니라면 보수적으로는 45만원, 46만원에서 일단 단기적인 고점이 형성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는 주가의 현재 위치를 보면 45만원 선을 일단 1차 목표가로 잡고 설정을 하시고 대응하시면 되겠고요. 일전에 한 10월경에 저점이 한 36만원경이었습니다. 36만원의 단기 저점을 이탈하게 되면 손전하는 전략으로 이렇게 나가는 전략이 좋겠고 아마 추후에 코로나, 포스트 코로나19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코로나19에 대한 백신 기대감으로 SK케미칼이 움직이고 있지만 추후에는 코로나19뿐만이 아니고 새로운 바이러스도 또 나올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아스트나제네카를 통해 가지고 그 백신에 대해서 SK케미칼이 추가적으로 또 생산하게 되면 또 새로운 모멘텀이 형성됩니다. 그래서 중장기적으로는 추후에 코로나19 이후에 새로운 바이러스 변형 코로나 이런 내용들이 시장에 나오게 되면 추가적인 상승도 기대할 수 있지만 일단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정고점 정도 45만원 선을 일단 목표가로 잡고 접근하시면 좋은 전략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SK케미칼의 자회사 SK바이오사이언스는 코로나19 백신을 자체적으로 개발하고 있고 또 이제 아스트라제네카 코로나19 백신도 앞으로 위탁 생산을 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기업이고 또 코스피 상장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SK케미칼과 관련된 전략을 짜주셨고요. 지금까지 최창용 한국의결권 대행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